날씨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또 우리 불가리 팀 만나니까 지금부터 에너지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항상 불가리와 함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첫 광고 촬영인데 이 사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저도 기대가 참 많이 되고요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잘 조용히 조용을 찍고 다 같이 내 집에서 좋은 거 신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이팅! 공을 찍 Rs 1 C-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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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놔줘도 좋고 들고 있어도 좋고. 이렇게 해놓고 턱을 이렇게 높아줘도 좋고. oka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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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 둘 다 보고 촬영을 했지 않습니다. 촬영도 되게 금방 끝났는데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오토 회장님과 많은 스태프분들의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이후에 스케줄이 없어서 좀 오랜만에 바깥에서 바람 좀 쐬고 좀 쉬어볼까 합니다. 어서 들어가서 쉴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